안녕하세요. 차홍기라고 합니다. 홍표야 언제 와? 언제 와? 언제 와? 어머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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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근데 진짜 이거 진지하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죠.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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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 주제 너무 좋아해요. 거짓말 치지 마! 어제 전화했던 주제가 너무 재미없어. 미치! You better be joking!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너 이거 왜? 아니야! 아니야! 야 우리 근데 친구 같다. 친구야! 월 노 파킹인 슛! 여기로 가면 연세돼 있지 않아? 맞아요. 어? 저 모교에요! 보이즈 플랜이 봤어요? 어? 진짜요? 보이즈 플랜이 봤어요? 남진도 쳐드려요. 연세대생이에요. 거짓말? 진짜예요! 저 연세대생이에요. 진짜요? 진짜 몰랐어요. 머리 잡겠지 아니니까. I trusted you! 이 분은 왜 출생 연도로? 왜냐하면 22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. 아! 22년? 네. 02년생? 네. Why are we still here? Just to suffer. 인터뷰! 혹시 인터뷰 하실 분 있으세요? 잘생긴 남자 두 명이랑 인터뷰 하실 분? Can I lie? Can I lie? Can I fucking lie? Can I fucking lie? 생일이 누가 더 빠르신가요? 저요. 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러면. I think the fuck not you trick ass bitch. 오빠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. 오빠는 괜찮은데. 오빠는 괜찮은데. 언니는 안 되는구나. 오빠라고 부르면서 한 마디 해주세요. 오빠. 오빠. 차 있어. 오빠. 오빠. 돈 많아? 빠른이에요? 아니요. 저 01년생인데. 그냥 공이랑 저랑 친구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랑도 친구네요? 우리 그냥 공이. 너무 많아. 이름이 뭐야? 재어서 경진이요. 경진아. 경진아 오랜만이다. 어디 갔다 왔어? 학교? 학교 지금 째고 집 가는 중인데. 학교를 왜 째어? 그냥 수업 짓기 싫어가지고. 확실히 우리 같다. 경진이 열로다. 소문나잖아. 경진이 학교 짰 때 그냥. 진짜 조용히 집 가고 있었는데. 그게 청춘이야. 우린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. 학교 다닐 때.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고엑스에서. 학교 가기 한참 남았는데 내릴까? 난 가긴 갔어. 우린 안 가. 우린 안 가? 우린 그냥 교복 입고 안 갔어. 교복 데이트 했어. 회사에선 나 맨날 학교 가는 줄 아실 거야. 네가 영어로 많이 해주세요. 오케이. We're gonna ask you about Korean age. 오케이 오케이. What do you think about it? 만나요 or 죄송합니다. 만나요 or 한국어로 할 줄 아세요? 조금 할 수 있어요. 너무 잘한다.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I agree. Hey, American. So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Marry me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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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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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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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Marry me. Okay, I want Lisa. Oh, yes, marry me. 야, 어머니. 그리고 내 기절잘도 원래 얘 거예요. 아, 뭔데요? 너부터해. 사랑해. 사랑해. 조만간 잘map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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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